비켜라! 비켜라! 포로로가 나갔신다! 포비도 비켜라! 포로로는 장난꾸러기! 자동차 놀이! 자, 패티어! 너무 재밌어! 신난다, 크롱! 크롱! 뭐하냐, 포로로? 크롱! 내 공격을 받아라! 포로로 뭐하는 거 아냐, 크롱? 포로로는 우주 최강 배트맨이라! 포로로 장난꾸러기! 너구 이제 안 논다, 크롱! 붕붕붕! 크롱! 포비! 뭐하고 있었냐, 크롱? 나 자동차놀이 완전 재밌어! 붕붕붕! 핑크 자동차! 너무 마음에 들어! 붕! 포비! 어? 왜?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크롱 어 좋아 포비가 자동차를 여기 위에다 올려서 쭉쭉쭉 보내주면 내가 저쪽에서 쩌락 하고 받는 놀이다 어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가있을 테니 신호 보내면 바로 보내는 거다 크롱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좋았다 크롱 달려라 달려라 뽀로로야 자리 여기 잠깐만 비켜줘라 크롱 왜 싫은데 그러지 말고 좀 비켜줘라 크롱 싫은데 그럼 저쪽에 있는 내 빨간색 스포츠카 갖고 놀 수 있게 해주겠다 크롱 아 진짜야 좋아 그럼 내가 저쪽으로 비켜줄게 출발 나도 재빨리 우와 완전 초스피디네 우와 정말 장난 아닌데 법이 진짜 잘했다 크롱 자 다음 자동차 출발 자 다음 자동차 출발 출발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핸더 조이가 나왔다 우와 진짜 멋지다 크롱 빨리 열어봐 열어봐 크롱 정말 신기하다 빨리 열어봐 핸더 조이 아니야 이거 크롱 뽀로로는 저쪽으로 가있어라 크롱 뭐야 이럴 때 내가 빠지면 안되지 내가 열어봐 줄까 됐다 크롱 이건 우리가 열거다 크롱 꺼내라 크롱 confidence 잘못되었구나 음 뭐 으 으 으 으 으 우와, 쿵쿵 펜더다, 귀엽다, 크롱! 호 호 호! 남자다운데 크롱 귀여운데 이건 아주 포로로 정말 왜 그러냐 크롱 가자 뭐야 이녀석 자동차들하고만 놀아야겠다 콩쿠베더야 우리는 이쪽에 가서 놀자 가자 패티 준비됐어 자 그럼 패티꺼 아 떨려 간다 패티 괜찮아 어 괜찮아 우와 나도 킹터저이 나왔어 같이 까보자 같이 해보자 뜯어보자 뜯어보자 우왕 이따가 나랑 같이 재밌게 놀자 이번엔 포비꺼 포비도 정말 멋진게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쟤네들 킹터저이 자꾸 나오네 또 걸렸다 하나 더 하나 더 역시 힘쎄 내 자동차 힝터저이 힝터저이 우와 포비꺼도 나왔다 크로니깐 크로니카 고마워 포비꺼 빨리 해둬 빨리 해둬 빨리 해둬 빨리 해둬 오왕 오왕 우와 택기자동차 샤워 태기자동차 좋아.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귀엽다. 우리 그거 가지고 저쪽에서 놀까? 그래, 좋아. 오, 이 장소 예사롭지 않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가자. 따라와. 야, 너는 뭐해? 빨리 와. 자, 한 명씩 올라간다. 쉬, 쉬.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2번, 쉬, 쉬. 뭐야, 이번에도 아니야? 너는 꼭 해내야 된다. 알겠지? 화이팅, 화이팅. 나왔어, 나왔어. 자, 이제 나도 열어볼까? 근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자, 그래도 열어보자. 어? 잘 보이진 않지마. 뭔가 나랑 닮은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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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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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만.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얘들아. 나 좀 놔줘. 짜장, 짜장! 짜장, best에요. 짜장, 짜장. 짜장.